최근 마스크 제한이 풀리고 촉촉한 물광두의 메이크업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물광 메이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에 클린컬 메이크업이 떠오르는 룩입니다. 오늘은 촉촉한 물광두의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유형입니다. 본인의 얼굴형과 어울리는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. 많은 정성과 시간 끝에 영상이 제작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아름다운 댓글은 큰 힘이 되니 잊지 말아주세요. 고급스럽고 투명한 분위기를 갖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듀얀 메이크업이란 쫀득함을 넘어서 물방울이 톡하고 떨어질 것 같은 투명하고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을 말합니다. 장훈영님을 볼게요. 얼굴형입니다. 얼굴에 사각턱 또는 도드라지는 광대뼈가 없는 부드러운 라운드입니다. 각진 직성보다 부드럽고 폭신한 곡선이 많은 지방형 얼굴입니다. 이 얼굴형은 러블리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안유진님과 비교해볼게요. 왼쪽이 비해 오른쪽은 옆면에서 볼 때 이마뼈와 눈썹뼈가 도드라지고 턱선의 골격질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. 이는 나쁜 게 아닙니다. 얼굴 쉐입이 보다 슬림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귀염보다 똑부러지고 샤프한 귀여움이 매력입니다. 부드러운 얼굴 쉐입은 이 얼굴형만의 귀여운 매력을 살려주며 촉촉한 광채 피부표현 연출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소화합니다. 수분감 있는 매끈한 피부와 함께 블러셔는 귀여움을 극대화합니다. 각진 역광대뼈나 볼 꺼짐이 없어 부드러운 피부결과 조화를 이루는 글램 립 또한 매우 잘 어울립니다. 따라서 반대로 안유진님과 같이 골격의 질감이 있다면 보송한 립메이크업이 매우 잘 어울립니다. 모두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이 있습니다. 메이크업은 얼굴과 이목구비를 보완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. 인스타그램이 오픈되었습니다. 다양한 메이크업 스타일링 루프, 패션 등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